진짜. 진짜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워후! 잘했어, 잘했어. 신난다! 화이팅! 화이팅! 얘가 소민이가 작은 키가 아닌데 170인데. 와, 귀여워 보인다. 네가 옆에 있어. 와, 대박이네. 야, 저기 꼬마들 이제 들어가. 장난하지 말고 꼬마들 들어가. 국 간장하고 오늘. 제가 오늘 또 저... 너 김연기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되게 귀여워. 보란봉은 잘 느껴지만. 애형 한번 해줘요, 보란봉. 영역 씨,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줘요. 어깨 당부 한번 해주세요. 그래요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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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수 씨 느낌으로 하네. 신인 선수 탐색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. 일단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우리 선수단 여러분께 박수 한 번 주세요. 멋있다, 멋있어. 정말 너무 감동이었습니다. 진짜 멋있다. 진짜 진심.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? 마지막 끝나는 거를 제가 동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잖아요. 아, 진짜? 이기는 장면. 흥분했다, 흥분했다, 흥분했다. 체육인 나오면 좋아요. 제일 신나, 제일 신나. 그 실시간으로. 이길 것 같아서. 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정말. 아유, 정말. 운동원수 같아. 운동원수 같아. 그냥, 그냥 헬스예요, 헬스. 그냥 헬스예요, 헬스. 헬스. 헬스 E-R 붙여서 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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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 헬스예요. 타운 헬스. 그냥 동네 헬스라는 얘기죠. 운동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. 사고 시 그대가 나오실 때까지 하려고 해도 괜찮아요. 하는 게 infection1kg,